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 얌전히 있어 궁금해? 아니야 안녕하세요 얘가 여기 좋아해가지고 맞을까요? 맞아 네 또 지구대 가는 거지? 미치겠네 엄마 안 갈 거야 너 혼자 봐 뭐야 엄마가 왜 가야 돼 지구대를 왜 조심해야 돼 미치겠네 뭐 보는 거야? 안녕하세요 얘가 경찰서를 좋아해가지고 구경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얘가 좋아해요 얘가 기억할걸요 너 안 한 거다 저번에도 만났어 네 아 얘가 여기 맨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번 인사해 주셔가지고 얘가 그 이후로 자꾸만 좋아가지고 봐요 들어갈 수도 있어 진짜 들어가도 돼요? 어머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오줌은 안 싸요 결국 들어왔어 좋아? 얘가 여기 궁금해서 맨날 밤에도 새벽에도 와요 이 앞에 아니야 아니야 거기까지 안 돼 이 앞에만 감사합니다 좋아? 지금 낯설고 좋고 궁금하고 막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너 후원풀이 있어 인사해 이제 빠이빠이 해 까꿍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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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